함께 귀한 자리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대면으로 수업하다가 모처럼 전면 대면 수업이 제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좀 응원을 해주고 또 하급 성취욕을 불러넣어주고 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의식이 곧이 될 수 있도록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또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유아보금은 작년 10월 21일날 개막을 해서요 현재까지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약 200회 넘게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어려운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펼쳤던 우리 선배들 조금만 닮아가고 흉내내면서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감당해가며 교회도 세워지고 영혼도 세워지고 또 우리 시대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미션이 없다고 해서 더욱더 먹었는데 너무나 시간이 지나려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유아보금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명, 속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아보금의 말씀을 눈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보금으로 리바이브 뷰티엘스 리바이브 뷰티엘스 대가 뷰티엘스 mão 바다리아 감사합니다.